근데 오늘 그는 이제 반대하는 건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면 삐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거든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에는 제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8살 때에는요. 제가 거짓말을 딱 한 번 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선물 포장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아예 안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은율근은 이제 절대 거짓말을 안 하겠네요. 네 저는 절대 거짓말을 안 했는데요. 근데 알아요. 우리 엄마가요 말했는데요. 우리 아빠 취미가 거짓말하는 거래요. 취미는요.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좋아하거든요. 맨날 술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오늘 일요일에 신나는 데 놀러 가자. 아빠가 케이크 갈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요. 이거? 이거 언제? 기억이 아니야. 이래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엄마한테도요. 당신 내일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헉?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우리 아빠가요. 이거? 이거 언제? 기억이 안 나.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요. 짠탈아버지한테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아니 아니. 아니래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은율아 너도 네가 거짓말한 거야. 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지. 최근 들어서. 응. 너 저번에 아빠가 집으로 전화해서 은율아 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 아빠 책 보고 있어. 그랬는데 뿅 뿅 뿅 소리 귀로 다 들려서 너 게임하고 있었지? 너 크리스마스 때 지금 선물 받으려면 너 지금 알지? 핀란드에서 CCTV 다 보내는 거. 작년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아빠가? 했어. 그치? 그럼 핀란드에서 CCTV 보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올해도 선물 받으려면 진짜로. 싼탈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선물 많이 주실 거죠? 그래 너 그래야지 너 선물 오는 거야. 아홉 살인데 핀란드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CCTV로 CCTV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시험에 100점 맞으면 선물을 사주겠다.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로봇이 있었거든요. 100점 맞았어요. 근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100점 맞으면 또 사주겠다. 안 사주셨어요. 결국에 안 사주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저기요. 자기 100점 맞은 얘기 여기서 왜 해요?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100점 맞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 각오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는 저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결국 거짓말이 되니까. 준혁 군 아빠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 아빠가 술도 안 먹어요? 네. 원래 안 하는데 준혁아. 준혁아 아빠가 강아지 사준다고 그런 적 있는데 안 사줬지? 아니요. 아빠 사준다고. 원래 안 사준다고 그랬어? 그럴 줄 알았다. 저렇게. 가족이 인간이 없네. 왜 자꾸 강아지 엄마 한다고 정말. 강아지를 못 사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절대 강아지를 안 키운다. 이 다음에 커서 너희가 너희 집을 사서 너희 집에서 키워라 그랬어요. 얘들아. 기다려. 아저씨가 큰아버지가 도마뱀 새끼라면 줄게. 지금 도마뱀 잘 크고 있어. 새끼라면 줄게. 알겠습니다. 기억나지. 자 종혁 군은 또 찬성이에요. 종혁 군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설 나이죠. 그럼요. 자 종혁 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 선희의 거짓말도 자꾸 습관되고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안 좋다고. 아빠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선희의 거짓말 참 필요한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빠가 어땠는데요? 아빠가 좀 지나치게 솔직하세요. 그래서 사람 기분 보고 거짓말하는 걸 아예 못 하시거든요. 엄마가 새 옷 입고 머리 바꾸고 오면요. 그냥 빈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꼭 당신은 그 머리 하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옷을 입고 있냐 그렇게 꽉 끼는 옷 입으니까 더 살쪄 보이는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엄마를 옆에서 보니까 표정이 진짜 돌처럼 굳으셨어요. 제가 이제 엄마한테 옆에 가서 아빠가 엄마 예뻐지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라고. 제가 엄마를 그려준던 것만으로 가면 되거든요. 오늘 Ariana의 rebirth 나은 안 맞죠?